연속 낭독 미국과의 친선 야구 대회는 우리나라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건인지라 그 당시에는 미국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때 간증하고 설교하는 것을 통역한 것이 바로 내 스포츠 통역의 시작이었다. 미국 스포츠팀과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돼 그 후 스포츠 관련된 일은 줄곧 내게 연락이 오곤 했다. 그런 인연은 이후 올림픽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매번 올림픽 때마다 최폴린이 될 수 있었다. 올림픽 때마다 간증을 할 만한 선수를 추천받았다. 올림픽 선수들은 승리의 한순간을 위해 짧게는 4년, 길게는 평생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올림픽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동 스토리와 그 안에 담겨진 신앙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기에 많은 단체에서 선교의 기회로 올림픽을 찾았다. 간증을 통역할 때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할 때도 있었다. 선수가 불어로 간증하면 그걸 영어로 해서 다시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만 했었다. 88 올림픽 때는 유명한 육상선수 칼 루이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많은 감동을 줬다. 그 간증은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됐다. 뉴욕타임즈에는 간증한 전문이 실렸고 통역을 했던 내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운영요원으로 수거했다고 체육부 장관이 주는 올림픽 기장을 받았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때마다 올림픽 채플린으로 선수들이 영어, 중국어, 불어 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 선수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곳에 각 교회에서 선물을 많이 가져다 놓았다. 사람들에게 그 인상이 아직도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설교는 5분만 시간이 허락됐기에 그 시간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수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스타이브닝을 기획해서 홍보를 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나는 한국기독교스포츠연합회 총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한국의 김재범 선수와 칼 루이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다. 올림픽 현장에서 한국의 선교 활동은 그 열정이 대단했다. 특히 88올림픽 때는 선수촌 전체에 전도 열풍이 불었는데 그 열정과 영적인 은혜도 너무나 강해 소련 선수단이 그 열기를 피해 선수촌이 아닌 외부 숙박을 선택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비록 작지만 기도와 은혜만큼은 당시 올림픽에 참가한 어떤 나라 못지가 않았고 전도의 열기를 피해 외부에 숙박을 요청한 소련의 사연은 여러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때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로 인해서 일어났던 뜨거운 은혜의 물결과 복음의 의지와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에 몰아치기를 다시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 미국의 유명 인사와 교회, 인맥, 그리고 좋은 시스템들을 한국과 연결시키는 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선교기관인 인터내셔널 에이드를 한국 정부에 등록한 일이었다. 인터내셔널 에이드는 성경과 의약품, 비타민 등의 의료물품과 구호물품을 지원해주는 단체다. 나는 1978년 한국에 성교사로 올 때 그 단체를 알게 됐다. 미시칸주 스피링 오렉에 있는 제일 침례의 교회에서도 나를 후원해줬는데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나는 빌 밴더윌이라고 하는 집사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됐다. 그는 벽돌 공장 사장이었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필요한 벽돌을 다 허물했다. 그 집에는 인터내셔널 에이드에서 보내온 성경, 의약품, 비타민 등이 잔뜩 있었고 나보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나도 한 벽스를 받았다. 그는 인터내셔널 에이드의 창고를 자기가 지어줬다고 말하면서 원하기만 하면 의약품이나 구호품, 성경을 트럭으로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각종 의약품과 구호품, 치약, 칫솔 등 필요한 것을 몇 년 동안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그 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 보건사회부에 등록을 시켰다. 그것이 바로 인터내셔널 에이드 코리아다. 그 일을 김치훈 장로에게 맡겼다. 그 당시 김치훈 장로는 서울시 고위공직자로 퇴직을 하고 일을 쉬고 있을 때였다. 그에게 등록에 필요한 재반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곳의 대표를 김장로에게 맡겼다. 등록을 하고 나니 미국에서 대규모 약품과 물품이 한국에 보내졌다. 창고에 점차 보관량이 늘어났다. 필요한 곳에 충분히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 연성낭독 연성낭독 우리를 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4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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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